저희 적으로 어쩌다 보니 톰보이 집안 싸움이 됐네요. 사실 거의 부부싸움인데 완전 사랑했던 사이였어가지고. 역시 할래. 형이 더 잘하던데요, 형이. 훨씬 잘하던데요. 듀엣팀 결성을 시작하겠습니다. 민혁이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밴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. 락 좋아하시나요?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해요. 제가 너무 정 같은 걸로 골랐던 것 같아요. 갑자기 심장이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약간 독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. 락 좋아하시나요? 락이요? 그거 안 좋아하는데. 락 좋아하시나요? 저 락은? 밴드 쪽 음악 락 좋아하는 사람 찾을 때까지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. 혹시 락 좋아하시나요? 락 좋아하시나요? 락 좋아하시나요? 락 좋아하시나요? 네, 저는 밴드 음악 되게 좋아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분이다. 이분 아니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마음에 드세요? 응, 좋지, 좋지. 너는 어때? 저도요. 앰비언트를 되게 좋아해, 내가. 저도요. 난 전주 긴 게 좀 좋거든. 저도요, 진짜. J 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진짜요? 응, 나 엄청 좋아해. 사람 진짜 살 것 같네. 정말 사랑합니다. 이번 라운드 선곡을 또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. 달이라는 노래야, 스트레이 님의. 이게 되게 스탠드하다거든, 편곡도.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락킹하고 밴드적인 사운드를 추가해 보면. 되게 좋을 것 같아, 느꼈어요, 나는. 좋아요, 좋아요. 제가 너무 좋아하던 형들이고.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. 솔직히 저희 팀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.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, 기대된다. 잘했으면 좋겠다, 주이. 목소리가 있는데 이미 끝, 끝 날 것 같은데. 아, 적당히 잘했으면 좋겠는데, 진짜. 아, 적당히 잘했으면 좋겠는데, 진짜.